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 양시장의 조정이 좀 남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한 영향에 따른 피로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주면서 시작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택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 막판에 그래도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약간 하락폭을 줄여내면서 거래소 시작이 결국에는 약권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06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소폭 하락으로 거의 보합 수준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에 변동성이 습힌 요일이 금요일이어서 그래서 나온 교정일지 아니면 또다시 예고하는 하락장일지 오늘도 또 많은 궁금증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가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대역해주어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배트맨 1부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금요일을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저와 오늘 함께할 전문의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가람 전문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이가람 전문의원께서는 금요일마다 시청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람 전문의원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날은 또 이번 주는 오늘뿐이고 다음 주는 또 한 며칠을 기다려야지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들 주신 다음에 종목에 대한 고민 좀 해결해가는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금부터 원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접수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합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지만 전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문자 참여 방법도 따로 마련을 해둔 거니까 부담 없이 많은 연락들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가람 전문의원의 유튜브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가 장 마감하고 나서 시청자분들을 찾아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장중에 이가람 전문의원의 시황이나 아니면 이가람 전문의원의 시장을 어떻게 내다보는지 그런 클립들, 핫클립 영상들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검색창에 이가람의 상승 패턴 이렇게 8글자를 검색하시면 이가람의 상승 패턴 이렇게 8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이가람 전문의원의 채널이 나오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이가람 전문의원께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가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 번 참여를 해보시고 유튜브 어플 키신 다음에 한 번쯤 생각나실 때는 이가람의 상승 패턴 입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채훈 전문의원에 이어서 우리 이가람 전문의원께서도 무료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2월 20일, 2월 20일이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정보를 좀 제공을 해 주실 건지 직접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종목 상담 시간에 어떤 한 분께는 아예 제가 종목을 드렸습니다. 어떤 걸 사고 싶다고 하길래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사라.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종목이 DIT라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종목 차트 열어가지고 DIT라는 종목 한 번 보시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종목도 종목 상담 시간에 다 찍어드릴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월달이기 때문에 이제는 3월달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3월달에 또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시세 분출이 앞두고 있는 그런 산업도 있고 업종군이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좀 많이 풀어들릴 생각이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바로 다음 다음 날에 올라갈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2월달에는 앞으로 3월달과 4월달에 올라갈 종목을 선정을 미리 해놔야 또 수익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큰 수익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격이 워낙 급해서 저는 6개월이고 1년 동안 종목을 끌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내가 사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내년에 추세 상승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업종과 산업군이 3월달부터 지금 터져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투자 전략과 또 산업에 대한 부분들, 업종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다가 8글자 다 치기 어렵지면 제 이름, 이가람만 치셔도 바로 맨 위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과 알림까지 눌러 놓으시게 되면 제가 방송을 켰을 때 바로 또 알림 설정 떠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한번 잘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있으셔서인지 이가람, 이렇게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회 이름만, 세 글자만 쳐도 바로 맨 위에 채널이 뜬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3월에 시세낼 수 있는 종목들도 꼽아드리고 그리고 또 3월 본격 시세를 대비하자라는 의미로 무료 강연회를 준비한 공간이라고 하니까요. 2월 20일 다다음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이가람 전문위원회 무료 온라인 강연회도 유튜브 검색창에 이가람의 상승 패턴 검색하신 다음에 미리미리 구독 알림 버튼 눌러놓으시고 그날 알림이 딱 떴을 때 클릭하신 다음에 함께 이가람 전문위원과 3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같이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회 유튜브 소개를 좀 도와드렸는데 강연회, 무료 강연회까지도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잘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종목 접수가 되는 동안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 종목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조정이 좀 나왔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셨을 것 같은데 이가람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시장의 하락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의 하락은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였다. 그리고 목요일날 어저께 이미 오늘까지 올라갈 만큼의 상승치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조정세였다. 굉장히 좋은 조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의미는 제가 이 시장 얘기를 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자면 코스피는 0.7% 하락 마감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0.02% 거의 보악검 하락세를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상승에 따른 피로 누적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이시르에 대한 매물들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 항생, 일본 주변국에서도 모두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약세장은 아니었다. 결국에는 같은 커플링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 쪽에서 올라온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 쪽은 오히려 확진자와 사망자 수 아니면 태환자 수 이러한 부분들이 태환자 수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망자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증가세가 속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더 키운다기보다 언론 플레이로서도 경기에 대한 부양 이러한 측면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저께도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이율, 그런 것도 조정도 나타날 수 정도로 지금 중국 정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기 부양 정책으로 굉장히 크게 이겨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중국 측에서 나타날 경기 부양 정책 이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실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이 예전에는 분명히 한 3만 계약, 2만 계약 이동돼서 보통 한 2천억, 3천억 정도 순매수와 순매도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별안간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장중에 1조 원도 하고 기관 투자하자들도 순매도를 8천억, 5천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방향성 자체도 한 방향으로 놓고만 보기에도 지금 메이저들에서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는 더더욱 더 수급적인 동향 이러한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한 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좀 수급적인 모습을 데이터를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수급의 화면은 12월 30날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12월 달에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적극적인 정말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엄청난 순매수를 보여준 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1월 달까지 오면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을 하지만 결국에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양이 최근 들어서 엄청난 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매수 잔고가 다 빠지고 순매도로 현재 전환이 되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적인 부분에 좀 부담감이 덜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순매수를 해놓은 양들을 1월 달 내내 한 달 내내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 금융투자, 차익거래 쪽도 현재 지금 잔고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왜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순매도까지 지금 전환이 되었을까 이러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 지난번 중고시장이 쉬웠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시장을 선행지표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해지 사용으로서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할 때 우리나라 시장을 단순히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위한 매도 해지로서의 대응 결과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조차도 지금의 시장이 불안한 겁니다. 시장이 상승할 건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 확진자가 급속도로 또 늘어나게 되면 다시 또 경기 불안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머징 마켓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물은 사더라도 선물로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고 빠졌을 때 시장은 대비하기 위한 상황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이 다 모두 리셋입니다. 지금 다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방향성을 아직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빠졌을 때도 수익 나는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구축을 하고 있고 시장이 올라갔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는 결국 양쪽을 다 열어놓고 대응을 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양반 양을 다 모두 열어놓고 포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거를 고민을 해야 될 게 다음 주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좋게 올라와 줬어요. 제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이 빠질 테지만 시장에서의 가장 큰 악재는 심리적인 악재다. 공포감 조성일 뿐 아래에서 저가 매수세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 날이 저가였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가 매수에 굉장히 풀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서 반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월요일 지금 빠질 때 약 한 200포인트 정도 빠졌고 지금 올라올 때의 모습을 보게 돼도 약 한 150포인트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온 만큼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갭을 어느 정도는 메꾸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빠진 자리만큼 2250까지 과연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올라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조건이 필요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조건은 사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 기관의 포지션도 양방향 다 열려 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업종과 산업군을 매수라기보다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바다에서 올라가는 경우 어저께는 조선 업종이 올라가듯이 수급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야지 이제 다음 주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테니까 지수적인 부분을 본다기보다도 다음 주는 산업이나 업종을 보기보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업종을 사려고 미리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신다면 다음 주도 분명히 옵션 만기이지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다. 다만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고 있는데 얘가 또 주말 동안에 급속도로 늘게 되면 그때는 시장에 빠질 수 있다. 다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서 보면 알듯이 지나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가를 어디서 매수했지만 타이밍만 잘 보고 있다면 그때 역시나 또 저가 매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인 궁금증, 조금 더 디테일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 통해서 전화하고 문자로 연락 주신 다음에 궁금증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에 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합니다. 샵 0082번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매수에 대한 고민 있으신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거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종목 좀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상담이 오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주말을 앞두고 많은 고민들을 빠르게 좀 해소를 하셔야지만 주말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그럼 오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509님의 보라티아를 살펴볼 건데요. 12,800원에 10% 보유를 했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비중은 많지가 않으시고 보라티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굉장히 빵빵한 기업인데 앞으로 전망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보라티아는 지금 올라가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본업을 보자면 보라티아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 보라티아는 기업 내용을 봤을 때 식자재 유통, 이러한 업종에 속해져 있고 그렇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런 식자재 업종들에서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759억 원인데 지금 영업이익적이나 아니면 자산총계, 자본총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게 보라티아 종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12,800원이면 이번에 다시 이슈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보라티아이니까 또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지난번 상승이 나타났었던 이러한 이유가 다시 한 번 더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또 12,800원 자리는 회복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12,800원까지 노린다기보다 일단 저항을 걸릴 수 있는 자리가 12,500원 부근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손실 정도가 되겠지만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조금 더 강세 나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다시 재설정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함께 할 겁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연후. 연후요? 예. 매수값 비중 좀 말씀해 주실까요? 2만 6천원에 비중 30%예요. 오, 2만 6천원이면 막 올라갈 때 잡으셨어요? 1월 달에? 예, 예. 그 뭐, 사진핑 뭐, 한국 방안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진핑 방안 때문에 잡으셨다가,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곧 부러졌다가. 예, 예. 일단은 손 세정제 그 얘기도 들으셨죠? 이 기업이.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또 최근에는 약간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마음속에 정해주신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래. 지금 보니까 다른 업황이 있는데, 가면 가는데, 이쪽이 비소유이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안 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걸 사야 될지 좀 고민 중이거든요.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예, 예.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매수하신 지 이제 거의 한 달에 다 돼가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다린 만큼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매수가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 달, 늦으면 한 달 반, 빠르면 한 달. 예. 한 달 최소한 3, 4월 달 안에는 연후 다시 매수가 회복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업황적인 부분이나 이슈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어차피 이게 올라갔을 때의 이유가 한활령 해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화장품들이 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좀 안 좋게 나왔던 거는 이제 대형 화장품 쪽이나 이쪽이 생각보다 면세점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신세계 인터나 아모레퍼시피 쪽이나 이쪽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진 건데, 연후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딜레이를 시켜버리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심각하다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꼴이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은 정치적인 모습을 봤을 때도 딜레이를 시킨다기보다 일정에 맞춰서 오히려 방안을 해서 자기네 나라가 괜찮다라는 거를 이미지를 더 상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빠져있는 화장품 업종들은 연후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들은 3월달과 4월달까지만 기다리면 다시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연후도 매수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래에서 많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흐름 체크하면서 매수가를 넘어갈 때, 여기서 수급이 얼마나 꼬이는지, 수급이 안 꼬인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매수가 부근 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화는 기대감 빼고 연후 자체의 올해 영업이익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1분기에 이번 시즌 워닝이 얼만큼 타격을 받았느냐, 그건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실 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으로 이가람 전문의원과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가람 전문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쾌하게 일단은 좀 언제까지 보자, 이렇게 좀 아주 시원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을 좀 뻥 뚫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활용해서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에코브루 프로 BM 네, 에코브루 BM 얼마의 매수 하셨나요? 네, 56,400원에 35% 오, 오늘 기분 상당히 좋으셨죠? 네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매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삼성 SDI 협력을 한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네, 그래서 매도를 일단은 보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가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져갈지 아니면 다음 주에 좀 정리를 할지 일단은 이가람 전문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스위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아시는 것처럼 삼성 SDI 쪽하고 지금 합작으로 해서 벤처 설립하잖아요. 네, 네, 오늘 안 그래도 오늘 그 소리 듣고 이거 뭐 매도 하려다가 다시 지금 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아, 네, 좋아요. 그래서 지문 한 가지 드리자면 매도를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 매도를 보려고 했던 게 전체 지금 비중 35%인데 전략 매도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반 정도만 매도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원래 지금 제가 목표가가 7만 5천 원이었는데 그게 오늘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전략 매도를 하고 다른 거로 가려고 이제 아, 전략 매도를 하고? 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 SDI 소식이 들려가지고 일단은 매도를 안 하고 지금 보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상반기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아, 일단은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자체가 지금 캐파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캐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 양극재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삼성 SDI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에코프로비엠도 25%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2차전지하고 전기차가 올라가게 됐었던 계기가 맨 처음 계기는 테슬라 때문에 같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전기차하고 배터리 쪽은 결국에는 지금 유럽발 이슈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유럽 쪽에 나가는 물량이 지금 원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유럽이 서프라이즈급으로 지금 1월 때 판매량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도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이 안 죽은 이유가 유럽발 이슈가 더 컸기 때문인 건데 에코프로비엠 보실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삼성 SDI를 같이 보세요, 차트를.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5일선을 이탈해서 조금 조정이 온다. 그 시기에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조정은 똑같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 올라간다.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삼성 SDI도 그렇고, 에즈과학도 그렇고 지금 따라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위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약간 이격이 발생돼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조금 조정은 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분명히 조정을 한 차례 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전략 매도를 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7만 5천이 원래 목표가였으니까 7만 5천은 부근, 지금 현재가 정도 부근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나 반 정도만 매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사과 싶은 종목이 있으면 지금 덜어낸 비중만큼만 다른 종목을 보시고 지금 남아있는 비중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진짜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조금 더 기간 조정 이후에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가 매수를 잘 해놨는데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못 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욕심이 없다 하시게 되면 다음 주에 오일선이 만나러 올라올 거예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일선 만나러 온 다음에 오일선이 옆으로 누우면서 얘가 캔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일단은 다음 주쯤 되면 7만 5천 원에서 그러면 다음 주쯤에 7만 5천 원이나 7만 6천 원 정도의 선에서 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고 그렇죠. 가도 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다 욕심 버릴 거면 그냥 원래대로 매도를 보셔도 무방하고 무방한데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면 그래도 수익이 난 상황이니까 여기서 분할로 한 번은 챙겨놓고 삼성 SDI하고 삼성 SDI가 기준이에요. 삼성 SDI가 오일선에서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도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도 보실 거면 이 종목은 비중을 좀 남겨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목표가 정해두신 목표까지 도달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잘 상황 살펴보시고 또 수익 절반 정도 천산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 가지고 또 고민이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가람 전문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답답한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도와드리는 그런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이가람 전문의원의 견해를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혹은 문자번호 샵 0082번 통해서 지금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주말이 오기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답답해서 잠 못 이루지 못하시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바로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 빠르게 많은 연락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갈 건데요. 다음 상담 보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8138님의 매수 종목인데 매수 가격이 2215원 비중은 20%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참 여기저기 많이 엮이는 것 같아요. 보락이 보니까 손세정제 관련주로도 이번에 또 엮였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전화를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번 타이밍을 놓치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 궁금한데 일단은 다시 한 번 좀 지금 코로나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좀 시청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마는 그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돼야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테마주들이 지금 인맥두 말고라도 진짜 테마로 돌고 있는 강세 동목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만 한 테마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대북주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뛸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북주가 테마로 다시 올라가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쪽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2차 감염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일본 쪽은 지금 아예 크루즈 선 안에서 엄청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잠복기가 지금 문제인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예상 외로 지금 2차 감염자가 굉장히 지금 갑자기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끝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딩의 관점 이전처럼 큰 수익을 내서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분명히 하루하루 지수가 약해지게 되면 시속 게임입니다. 지수가 강할 때는 주도주가 올라갈 것이고 지수가 약할 때는 분명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빠지는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땐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 반등을 좀 주면서 위아래 많이 흔드는 모습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제 좀 뉴스가 안 나오는 뉴스가 안 나오는 시점까지는 지속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는 단타 치기에는 단타 접근으로 보기에는 단차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테마이기 때문에 보다기라는 종목이 지금 2,215원보다 약 한 100원 정도가 빠져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2,215원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200원대에서는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200원을 강하게 뚫어내는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한 2,300원까지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기보다 반등을 기다린다면 다음 주에 반등 나올 겁니다. 이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 더 나타날 때 2,200원과 2,300원 사이에서는 미련 없이 그냥 다 전량 매도를 하고 조금 더 다른 성장성 있는 종목을 택하든지 테마를 보실 거면 지금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나 조금 더 대장주 테마 테마주 안에서도 지금 대장주가 따로 있죠? 그러한 테마주에서도 대장 종목만 건드리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보락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모두 전량 매도 2,200원과 2,300원 사이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세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보락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네오비죠. 네오비지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7,4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실까요? 20% 20%요. 이 종목을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거기 한 7, 8일 됐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되신 것 같은데 매수하시고 나서부터는 좀 지지부진하네요. 그렇죠? 그날 하루 올라가고는 그때 매도를 못해가지고 계속 탈맹을 한 번 놓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고 게임만 집에서 해서 게임주의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네오비지의 방향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가람 위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7,400원이요? 네. 17,400원 이거 다음 주에 2월 10날 실적 발표 있어요. 2월 몇일 날이야? 2월 10날 2월 10 6월 10일 날 네, 네오위지가 이게 2월 10날 맞나? 다음 주에 아무튼 네오위지가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타임에 제가 일자 총 다음 주에 일정 다 정리해 드리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네오위지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아마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 번 좀 출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게임주는 사실 지금 좀 가지고 갈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오위지도 지금 보게 되면 차트적인 모습은 나쁘진 않고 그리고 게임주 자체가 지금 전망도 지금 상태에서는 네오위지 자체도 좀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오위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대신에 크게 올라가서 녹심을 부른다기보다 한 18,000원 넘어가면 그냥 18,000원 300원, 400원 짧은 수익에서 마무리 짓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게임주가 또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크게 올라가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18,000원 400원, 300원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짧은 수익에서 네 그래서 18,000원 300원, 4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보고 다른 업종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일단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되겠죠? 추가 매수보다는 이 종목은 네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빠지게 되면 만약에 한 16,000원 빠지게 되면 그 아래에서는 그냥 손절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이 16,600원인가 그랬는데 거기 깨면 안 되겠죠? 네 그것보다도 빠르게 따르면 그 정도고 그 차는 16,000원 정도 설정해 드릴게요. 일단은 네오위즈 실적 발표 언제 하는지 일정을 잠시 뒤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시까지 방송을 하는데 종목 상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가람 전문위원께서 다음 주 시작에 주목해봐야 하는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채널을 계속해서 고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네 한국조선의양 매수급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4만 20%예요. 오 엄청 오래 보유하셨어요. 네 아이고 지겹네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근에 좀 한번 튀어 올라가지고 조선주 전망 시장에서 지금 좋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조금씩 예 매수가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지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시점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면서 올라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쪽 조선 쪽이 좀 수급이 원래 좀 비어있었어요. 수급이 비어있었는데 이번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채워진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개파락 나타난 부분도 다 채워진 상황에서 오늘 저항 맞은 거기 때문에 지난번 하락에 대한 부분은 다 되돌리면 된 건데 지금 조선주는 좀 가지고 갈 만할 것 같아요. 가지고 갈 만할 것 같고 중요한 건 14만 원을 회복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14만 원 회복은 물론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14만 원 회복은 한국조선 해양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이상은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때 대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뭐 IMO 2020이나 뭐 그런 유럽에서 나타나는 정책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아니면 중국 쪽 그런 걸 봤을 때도 중국이 지금 잘 못 타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다 우리나라가 다 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선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14만 원이 올해 정도에 기간은 언제까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회복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렸다가 매수가 최대한 리스크 없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빠르게 그냥 바꿔보고 싶다 하시면 한 13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고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한국 조선해양 종목을 끝으로 시간 관계에서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 시작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주간 일정에 있는지 이가람 전문위원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또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실 때 많이 유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가람 전문위원의 투자 팁을 알아보러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가람 전문위원의 베스트 투자 팁 가기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이 시간이면 상당히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일정은 또 뭐가 있나 지금 너나도 궁금한데 살짝 봤더니 방금 또 종목 상담을 주신 한국 조선해양에 대한 일정도 있네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물론 기본적인 분석도 되고 기술적인 분석도 다 잘 하십니다. 다만 다 좋은 종목 골라놨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정확한 일정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바로 어떤 거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어닝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 앞두고 아니면 실적 발표 앞두고서나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상승 나타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일정은 꼭 체크를 하셔야 리스크 관리도 되기 때문에 오늘 잘 집중해 보시고요.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뭐 제약바이오 쪽은 이런 거 잘 봐야 될 것이고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정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잘 체크를 해놓으면 단기적인 수익을 굉장히 누구보다 빠르게 볼 수 있고 저가의 매수를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 효과를 보자면 2월 6일 날 한국조선해양이 4분기 발표를 했는데 흑자전환 했다라고 하면서 무려 12%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이미 6일 날 시작하자마자부터 조선주들이 모두 다 같이 반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예상은 되고 있었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타나면서 굉장히 좋게 올라갔다. 이게 다 일정이 안에 다 있던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코이버 같은 종목도 영업이익이 128% 증가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과 다르게 코이버 혼자만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만 보더라도 라정찬 레이철셀 회장의 선거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바로 무죄 선거 뜨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직행하는 그렇다면 저가 매수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저가에서 상한가까지 모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이철셀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러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2월 10날 위세 아이텍이라는 종목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코넥스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체크만 하시고 약간 좀 눌림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오미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NHN 하나시스템 두산피어세 포인트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2월 11일 날 드디어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고 이러한 종목들이 그동안 1월 달부터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언팩 행사가 있으면서 갤럭시 S20과 또 갤럭시 Z 플립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슈이 나타나는지 잘 체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2월 10일 날 제주항공과 OCI GK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월 12일 날 NC소프트 요즘에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과연 차익 매물이 나타날 것이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보통 고점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 많기 때문에 보여자분들은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요. 그 다음 위메이드하고 컴투스 컴투스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좀 있겠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와 서울 반도체까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13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2월 13일 날은 또 카카오와 펄어비스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파라다이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쪽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의 전망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OTT 관련 종목들은 더욱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2월 14일 날 일정을 보자면 2월 14일 날은 갤럭시 Z 플립이 국내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갤럭시 S20의 사전 예약이 있기 때문에 2월 11일 날 언팩 행사했다고 해서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재료 소멸이 아니라 이 Z 플립이 국내에 출시가 되고 S20이 사전 예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전 예약의 물량이 얼만큼 빠르게 들어오느냐 이에 따라서 변동성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월 14일 날 부터 있는 사전 예약 이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11일 날 언팩 행사 끝났다고 해서 재료 소멸이 아니라 14일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 이후에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월 15일 날 엔젠시스의 미국 임상 3상 지난번 나타났었던 오염의 원인이 이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릭 스미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일정 체크하셔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일정도 좀 있고 다른 일정도 있습니다. 2월 달에 AAC와 미국 아마켓 초록 공개가 2월 20일 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SKC 코런피아이의 매각에 대한 부분은 재공시하는 나와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에 따른 재공시가 또 2월 20일 날 있고 또 같은 날 드론쇼 코리아가 열리는데 얘가 진짜 열릴지 취소가 될지는 이때 가봐야 알 것 같고 진짜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종목으로는 JCR 시스템이 관련 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체크해보시고 레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레몬이 공모 청약으로 들어갔는데 최대 주주가 톱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텍이라는 종목 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 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디어 2월 21일 날 방탄소년단 컨벳도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지금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이 이제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변동성 나타날 거라서 빠질 때마다 매수를 보게 되면 반등 나갈 때 수익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2월 24일 날 모바일 워드 콩그레스가 있는데 문제는 MWC가 우리나라의 엘즈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미팅들 많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대1적인 따로 미팅을 가지겠다 다른 산에 모두 모이는 자리는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MWC가 주목을 못 받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2월 28일 날 부터는 면역항원 심포지엠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종목들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가서 발표하는 종목도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제네신이나 ABM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제약바이오 일정을 제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3월달 2월달부터 3월달 이후부터 제약바이오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는 종목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다 변동성 보여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늘 체크를 하시면서 잘 지켜보시면 제약바이오 지금 많이 빠져있습니다.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체크하면서 내 종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안가 빠지는 것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공부를 하신다면 공부하고 노력은 배반을 안 합니다.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노력하신 만큼 우리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일정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다음 주 만약에 시장 빠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또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가람 위원의 강의는 노트하고 펜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놓치기 아까운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침도 안 삼키시면서 시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검색하시거나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강의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가람 위원의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를 보시고 나서 이가람 전문위원의 강연회가 더욱더 궁금해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가람 전문위원님 약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다시 한번 일단 강의는 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정 일정에 따라서도 말씀드릴 부분은 상당히 많고 2월달이지만 3월달을 준비를 하고 또 3월달이지만 또 그 다음 4월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시세가 2월달 조정 마무리되기 시작하면 3월달부터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업종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어떤 업종을 미리 내가 선침해를 해놔야 되는지 지금의 시장 어떤 구조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이러한 투자 전략까지 모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유튜브에다가 이가람 검색하셔가지고 꼭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간에 DIT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언급을 드릴 때 종가가가 9,150원이었는데 며칠 전에 만 원을 넘겼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선침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가람 전문위원의 유튜브 무료 강연에 꼭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가람 검색하시면 바로 첫 번째 채널이 뜬다고 하니까요. 다다음주 목요일 오후 8시에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벌써 금요일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베트맨 1부도 여기서 이제 좀 맞춰야 하는 시간인데요. 저녁 시간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주말도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 다음주 월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베트맨 2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